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귀농귀촌 의향은 8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인데요. 김건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의 53%, 도시민의 55% 정도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민의 경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년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조차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도 크게 줄었습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4.6%로 8년 전 조사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많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수입 개방으로 장례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후계세대에 대한 육성,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 맞는 그런 정책과 지원 대책이 고민되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농업인의 57.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8.1%로 나타났습니다. 또 향후 5년 내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소비자인 도시민은 가축질병 관리와 식품 안전성을 꼽아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는 농촌경제연구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농업 관련 각종 연구와 지도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